바깥에 나와있네 보도들이 바깥에 나와있네 보도들이 바깥에 나와있네 칠성산 앞에는 이런 정말 오늘 한 개가 길었어 저녁 찰냉이잖아 이게 보리스나무인가 불심 일로와 이리와 너무 멋있어 화면에서 올라와요? 녹음 다 됩니다 전철 건물 여기 안 되잖아 여기 안 되잖아 여기 안 돼 너 여기서 위으로 법왕사가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아 진짜 나무가 정말 멋있다. 지긴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니까 훔쳐나가지. 우리는 대목장이라 그런 놈의 새끼가. 그러니깐 말이야 그게 그런 개새끼 그건 완전히 역적이지. 그런다니까 그걸 나무 준 것 가지고 다 지었더라면 그래. 건소 시키는 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급하니깐 거질을 하는거지. 아 진짜 이거. 이건 한. 선두. 성산에 이거 옛날 동해 간첩. 동해 잠수함 사건 때 이 길로 간첩들이 넘어가는 루트입니다. 그런데 이게 산행 즐거운 산행입니다. 아 이뻐. 3.2킬로입니다. 3.02킬로. 법왕사에서. 1.2킬로. 2.2킬로면. 3.2킬로면. 아 이제 안개가 서재이 끝입니다. 아 공. 맛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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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. 아. 아우. 아아 멋있어. 아. 빨리 오세요 예 법왕사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반개가 다시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산행이 0 아니